반갑습니다. 창원한국정교학원의 원장 박은일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바로 앞에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오시면 돼요. 자 일단은 공무원하고 공무원 계략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일단 먼저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쪽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공무원 쪽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일단 문항수가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이론 20문항이고요. 전기기기가 20문항입니다. 군무원은 전기공학인데요. 이게 20문항이고 25문항이고 전기기기가 25문항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문항수 자체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이론하고 전기공학의 차이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기이론에서 교류를 우선으로 합니다. 전기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정전기, 전자장, 교류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공학은 뭔가 하면 우선 교류를 위주로 합니다. 여기에 이걸 하기 위하여 이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문항수 자체가 공무원 공부할 때처럼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문항을 넣는데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전기설비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전기설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산업기사나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전력공학, 기술기준, 전기용용 이 세 가지 파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5문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이제 전기이론 위주로 먼저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별도로 빼가지고 이 부분들을 별도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업하는 것은 공무원 위주로 일단 먼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설비 부분은 별도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합치면 전기공학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충분히 되시게끔 그렇게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전기기기는 제일 먼저 여러분도 구분하셔야 될 게 해전기하고 전지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발전기, 전동기 해전기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무슨 무슨 발전기, 무슨 무슨 전동기라고 놓으면 무조건 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를 쓸 때는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죠. 그래서 교류 발전기로 쓰는 게 동기기고 교류 전동기로 쓰는 게 유도기고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간에 직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정지기로 사용하는 게 변압기, 정류기 이렇게 다섯 가지 기기로 구성이 되는 게 전기기기입니다. 그래서 스물 문제가 놓으면 각 기기당 네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물다섯 문항이 놓으면 각 기기당 다섯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 시작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책에 내용이 있고 예제가 있고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예제는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제를 이건 진도와 관계없습니다. 진도와 관계없이 예제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 내용의 뭐가 핵심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 예제를 안 읽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 내용 가지고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을 만약에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쉬는 시간에 수업 내용 중에서 별표를 쳐드리거나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를 쳐주거나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은 쉬는 시간에 필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나죠. 수업이 끝나더라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쳐드렸거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판사 내용을 여러분들 찍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버스 타시고 가시는 길에 그 찍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곡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일어나서 간다든가 집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고 또 이제 그 다음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끝나면 그날 내용은 그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한다, 푼다, 외운다가 아니고요. 읽는다 하는 거. 일단 읽어보셔야 되거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수업이 안 들어와요. 듣는 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읽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읽히지 않으면 그거 읽는 방법을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없는 날들이 있죠. 수업이 없는 날들 동안 여러분도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외우실 거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업 들으면 그날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다음에 예제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신다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실 수 있겠죠. 그제 그래갖고 일단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서 사용 단위 및 기호를 먼저 펴보실래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그 출제 기준 끝나는 데 보면 CBT 설명해놓은 거 앞쪽에 보면 사용 단위 및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단위의 배수의 기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모른다 손 치더라도 단위 배수에 있어가지고 10에 12성 테라에서부터 10에 마이너스 12성 피코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걸 외울 때 위에서부터 외워 오시지 말고요. 1을 기준으로 하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1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영성건이고요. 지수의 영성건이거든요. 그리고 2의 영성건 어떤 거에 영성건이 나오면 무조건 1이다 하는 걸 알아 놓으시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문자로 씁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갖고 센티 10에 마이너스 2성은 센티 해가지고 C로 나타내고 10에 마이너스 3성은 미리 M 10에 마이너스 6성은 마이크로 10에 마이너스 9성은 나노 10에 마이너스 12성은 피코 이 수치들을 어디에서 쓰는가 하면 전기이론이나 전기공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아셔야 되고요. 10에 3성은 키로입니다. 10에 6성은 메가 10에 9성은 기가 10에 12성은 테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일단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 그 외에 이제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그리스 문자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지금 요 적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줄을 꺼시면 되거든요. 줄을 꺼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요거 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이타 세타 시타인데 이거 줄여서 우리 세타라고 많이 읽거든요. 그 다음에 람다 묘 단위로 적을 때는 마이크로고요. 단위가 아닌 대괄원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닐 경우에는 묘 라고 읽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이 로 시그마 시그마 이 화이인데요. 화이도 그냥 우리 파이라고 읽거든요. 정확하게는 화입니다. 화이인데 그냥 파이라고 읽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외우셔가지고 읽으실 줄 아셔야 된다 하는 거 나머지들은 어차피 수업 들어가면서 할 거라서 나머지들은 필요 없습니다. 요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기기기 첫 수업이죠. 그죠? 요건 지워도 되겠죠? 그죠? 찍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자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해전기 전기기기 정지기로 구성이 되는데 해전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전동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기 때문에 전기기기기기 교류 발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동기기 교류 전동기로 사용하는 것은 유도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예요. 이걸 왜 처음부터 잡아 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류 발전기로 우리가 교류 발전기로 동기기를 쓰고요. 동기 전동기도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도 있는데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동기 조상기로서 역류를 개선할 때 쓰는 경우 말고는 동기 전동기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더물어요. 그리고 교류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인데 유도기에도 유도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비동기 발전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도 발전기는 거진 잘 안 써요.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고요. 이 자체를 가 시험 문제입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도 하셔야 되고 마대박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정리한 부분은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는 발전기에서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전력하고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발전기도 있고 침류발전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침류발전기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동기발전기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둘 다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둘 다 공부는 해야 되지만 시험에서 물어볼 때 침류발전기에서 유도기전력을 물어봤고 또 동기발전기에서 유도기전력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는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전력을 물어보면 침류발전기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동기발전기는 기전력을 안 물어봐야 다른 걸 물어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 반작용은 반드시 물어보는데 전기자 반작용을 마찬가지로 침류발전기에서 물어봐 버리면 동기기에서 안 물어보고 동기기에서 물어보면 침류발전기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 이중으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자 전동기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톨크입니다. 그다음에 속도 제어가 일단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제동 정지입니다.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볼 때 마찬가지로 직류전동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유도전동기에서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지기로 사용하는 것은 변압기하고 정류기입니다. 변압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이 부분이 네 문제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다음에 동기기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물어보고요. 정류기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도기가 유도기가 다섯 문제 정도 물어보고요. 변압기가 다섯 문제 물어봅니다. 이거는 스물 문제 기준입니다. 스물다섯 문제를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는가 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섯 문제를 물어보고요. 이 부분을 네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도기가 여섯 문제 그리고 유도기가 여섯 문제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문제가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스물다섯 문제 예요. 그래서 군무원을 시험 볼 때는 군무원을 시험 볼 때는 정류기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어 파트가 정류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류기에서 조금 많이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에서 물어볼 때 정류기하고 군무원에서 물어볼 때 정류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포인트가 조금 많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때 이거는 군무원에서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형태입니다. 가르쳐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서 제 1장 징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시면 자 개요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징류기에는 징류 발전기와 징류 전동기가 있으며 발전기는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에너지 변환 장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염두에 놓으셔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전기기기라고 하는 감옥 자체가 뭘 뜻하는 건가 하면 에너지 변환 기기를 말하거든요. 에너지 변환 기기는 법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는 것 에너지 보존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성질은 바뀔 수 있으나 총량은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든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든 이거는 되는데 총량은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를 생산하는 직류발전기는 반도체 정류기 등에 의해서 쉽게 교류를 직류로 변환 가능하기에 별로 사용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발전기는 거진 안 쓰고 동기발전기를 많이 써요. 근데 왜 직류기에서 내 문제나 물어보느냐 하는 거죠.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 직류기 자체에서 전기의 기본 이론들이 제법 많이 쓰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학공업용 통신용 전기용접 등의 직류발전기 특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직류전동기는 속도저염 및 특성 토크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철도용 제철용 제지공업용 엘리베이터 시멘트 공업 등에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직류발전기 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요게 두 문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문제 자 첫 번째가 원리 및 구조 입니다. 원리 및 구조를 할 때는 이 직류기 보다는 제일 먼저 교류발전기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교류발전기 원리가 어떻는가 하면 여러분들 책의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런데 교류발전기 원리를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세워서 그려놨죠. 세워서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가 그럴 건데요. 눕혀서 그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계좌거든요. 그러면 계좌부터 할 겁니다. 계좌라고 하는 것은 전자석을 말하거든요. 자석이 있고 전자석이 있는데 자석하고 전자석하고 뭐가 다릅니까? 순수하게 글자만 보시면 그렇죠. 전자라는 말이 한자 더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다르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연계에서 자하된 돌 이 말이거든요. 자철강이나 척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 지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하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자하된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석은 전자라는 게 들어가죠. 이 전자가 전기전자석거든요. 그럼 쉽게 표현을 하면 전기를 걸어주면 자석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석이라는 말은 자하된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자석을 안 걸어주면 그냥 쇠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전자석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규소 강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규소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쇠를 녹일 때 규소는 실리콘인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면 쇠를 녹힐 때 뭘 부어가지고 같이 녹힌다? 모래를 부어가지고 같이 녹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소 강판을 여러 갭을 이렇게 덧대거든요. 이걸 이제 성창철심이라고 합니다.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를 줄이기 위해서고요. 성창철심을 쓰는 이유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연동선을 감아야 감아가지고 세이치를 닫아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자석이 되었다가 세이치를 떼면 다시 쇠로 되었다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기기에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자석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걸어줘야 자석이 된다? 전기를 걸어줘야 된다는 것 전원이 있어야만 자석이 된다 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전기는 공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기기는 자 그러면 계좌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자석을 발생합니다. 웹인데 자석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자석이 나온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암페어의 옳은 나사법칙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자석이 놓으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거든요. 이 전류를 전기자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전기자거든요. 전기자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통로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다? 전기자 저항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i 곱하기 r은 뭐예요? V이죠. 그래서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기절력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슬림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걸 0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흐른다라고 보던 여기에서 흐른다라고 보던 그죠? 여기에서 보면 이걸 0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파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시 오면 이 파이가 되죠. 자 슬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둥글다. 이 말이에요. 둥금데 여기에 발이 이렇게 온다라는 말이거든. 전기자 발이 두 개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만 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가 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얼마다 이렇게 파이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 이 말이죠. 반 바퀴를 그 다음에 다시 반 바퀴를 돌겠죠. 이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안 끊기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반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360도까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기라고 합니다. 이 값은 주파수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1퍼헤러츠 혹은 세커퍼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을 도는데 몇 초 걸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축은 시간축이 됩니다. 그리고 종축은 전압이 오면 전압축이 되고요. 전류가 오면 전류축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교류거든요. 그러면 교류라고 교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시간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뀌죠. 0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바뀌니까 크기가 어떻습니까? 바뀌죠. 그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변이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바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면접보러 가시면 면접관이 교류하고 직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는 것이고 직류는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크기가 일정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단순하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답하기가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칙류발전기인데 자 교류발전기하고 직류발전기 봐보면 똑같죠. 그죠? 일단 계좌가 오고요. 자속을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좌가 옵니다. 기절력 발생하고요.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교륙이든 직륙이든 똑같죠. 그죠?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르죠. 브러쉬라 부르거든. 브러쉬를 둔 건 걸 슬림링 떨어져 있는 걸 정류자라고 부릅니다. 자 정수가 뭐죠? 정수 정수기 할 때 정수가 뭐예요? 물을 맑게 해준다. 물을 글러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류는 그죠?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흐르는 걸 어떻게든지 글러주겠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기에서 정류라는 표현은 A씨를 교류를 D씨 직류로 변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A씨 D씨 교류 직류는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자 알파벳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A죠? 한글 자음 중에 제일 빠른 거는 그래서 교류가 A씨라 그래도 헷갈리면 낯을 들고 다 해던지 그죠? 교류가 A씨거든요. 그럼 직류가 뭐다? D씨고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슬림닝 둥근 거냐 정류자 떨어져 있는 거냐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가 이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차이인데 자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정류자 요 발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반바퀴만 돌죠. 그죠? 반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 발은 어떻게 돼요? 요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요 발이 어디로 가요? 요렇게 돌아왔고 여기 와서 다시 돌겠죠. 그죠? 그러면 요건 또 어떻습니까? 0에서 또 파이까지 또 돌죠. 그죠? 요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용주파수는 60Hz 거든요. 60Hz라는 말은 사이클 퍼 세클랑 같으니까 1초에 몇 바퀴 돈다라는 소리예요. 60Hz는 60바퀴 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50Hz는 초당 50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뭐가 뭐가가 중요하죠. 뭐가 뭐가 60바퀴 돌고 뭐가 50바퀴 돈다라는 말이에요. 전기자 발이 그죠? 전기자 발이 요 원에 움직일 때 초당 60바퀴 돌면 60Hz 50바퀴 돌면 50Hz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직류로 와가지고 60Hz라는 말은 이게 초당 60번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초당 몇 번 이게 온다? 이게 몇 번 온다? 그쵸? 120번이 와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요게 있는 게 어떻게 된 거니까 위로 올라왔잖아요. 한 주기에 두 개가 넣어줘요. 그죠? 그러면 1초에 이게 120개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요거파하고 같이 넣어줘요. 그죠? 그래서 직류라고 부르는 거고 직류를 만들어내도 어떻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죠?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맥동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요값은 마찬가지로 시간 T축이거든 시간축에 대하여 크기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 시 불변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류하고 교류를 구분할 때는 시변이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크기가 바뀌느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가 일정하냐 요걸 가지고 구분한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원리묵 구조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욕하기 전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첫 번째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하고 물어봐야 보기상에 계좌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 하고 주거나 슬림링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아닌 건 뭐다? 브러쉬나 슬림링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뭔가 하면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로서 자속을 발생하는 것은 기절력을 발생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것은 이렇게도 물어본다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원리 및 구조를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요거 가지고 질문하는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직류 발전기의 구조 해가지고 직류 발전기의 중요 3요소는 계자 정기자 정류자로 구성된다 해가지고 내부 결선도 하나하나 이름을 다 적어놨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축에 달려있는 게 베어링이 달려있다 하는 것은 알아 놓으셔야 돼요. 요건 알아 놓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회전기하고 정지기를 구분할 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뭔가 하면 손실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계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로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거할 때 요 베어링 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알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계좌 해가지고 계좌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물어볼 때는 밑에 걸 물어봐요. 분권 계좌는 가늘고 저항값이 크고요. 직권은 굵고 저항이 매우 작아요. 자 분권은 가늘고 저항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옴의 법칙은 V는 IR이죠. 그죠? 그러면 I는 R분의 V예요. 야가 크면 야가 어떻다? 작죠? 그러면 분권은 전류가 많이 어른다? 작게 어른다? 작게 어르죠. 그래서 코일을 굵게 할 필요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권은 코일이 가늘다 이 말이고요. 직권은 R은 로우의 A분의 L이거든요. 그러면 분권은 야가 커요. 분권일 때는 L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R이 크니까 당연히 전류가 작죠. 그죠? 그러면 직권은 A가 커요. 계속 굵고 라고 표현을 하거든. A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R이 작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다? 커지죠. 오케이? 그 말이라. 그래서 분권 계좌 건설는 코일이 가늘고 저항값이 매우 크다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당연히 어떻다? 그렇죠? 소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고요. 직권은 코일이 굵고 코일이 굵으니까 당연히 저항은 어때요? 작아지죠?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는 많이 흐르죠.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뭔가 하면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직륙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해서 이 세 개 빼고를 찾는 걸 물어보는데 조금 어렵게 물어볼 때는 뭔가 하면 계좌가 하는 역할 전기자가 하는 역할 정류자가 하는 역할 이걸 물어봐요. 정말 어렵게 물어보면 이 안에 내부적인 것까지 물어보거든. 내부적인 걸 물어볼 때는 계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분건하고 직건이 있는데 분건은 전류가 작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전류가 작다라는 말은 저항이 커야 되고 저항이 크다라는 말은 길이가 길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가늘고 긴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직건은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류가 크려고 그러면 저항이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짧고 굵은 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자입니다. 전기자는 전기자 철심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규소 강판을 성청하여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규소 강판은 1에서 1.4% 정도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4에서 4.5% 그래서 보통은 한 4%에서 5%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거 줄 것이어야 됩니다. 규소 강판을 성청하여 만드는데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 pH 라고 하거든요. 이걸 감소시키기 위하여 쓰고요. 성청 철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와류손 에디파워 하고 PE 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하여 씁니다. 그래서 규소 강판을 성청 철심을 사용해주면 히스테리시스 손도 줄고 와류손도 줄기 때문에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합친 게 뭔가 하면 철손이거든요. 그러면 철손이 준다라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전기자와 계좌 사이의 공격은 띄운다라는 말이거든요. 소형은 3mm 대형은 6에서 8mm 띄웁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물어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유자는 A씨를 D씨로 변환하는데 여기에서 뭘 물어보는가 하면 정유자 편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유자 편수 K는 2분의 U의 S로 계산을 하는데 정유자에서 물어보는 게 정유자 편수는 K는 2분의 U에 S입니다. 이때 U가 뭐다? U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슬롯 내부 코일 변수 입니다. S는 S는 슬롯 수 이걸 물어볼 때 정유자 편수를 물어볼 때 뭐까지 같이 주는가 하면 극수로 같이 주거든요. 극수로 계산하면 이거 잘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유자 편간 전압이 있는데 정유자 편간 전압은 K분의 P인데 요 때 K는 또 다릅니다. 정유자 편간 전압인데요. 자 이 S는 K분의 P E로 계산을 하는데 요 때 P는 극수다 하는 거 그리고 요 K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정유자 편수죠. 그러면 정유자 편간 전압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값에 요거 까지 들어가겠죠. 그죠? E가 뭐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는 뭘 까지 외우셔야 되는가 하면 저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유자 편간 위상각 인데요. 자 세타가 얼마다 K분의 2파이 단위가 라디안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나타내죠. 그죠?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뭐 때문에 라디안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파이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파이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각도로 쓰는 뭐다? 180도 크기로 쓰는 3.14158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라는 것 자체가 각도의 개념도 있고 뭐의 개념도 있다? 크게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라고 하는 것도 도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뭘로 나타낸다? 라디안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게 반지럼이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해전을 여기에서만 해전을 하고 있다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일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걸 굴렸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굴리면 한 바퀴 여기에서부터 굴려가지고 한 바퀴를 끝까지 돌면은 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입니까? L은 2파이 R만큼 굴러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위상차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의 각도를 움직였다는 말은 과거 몇 도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다? 요만큼의 거리를 가는 게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단위를 도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뭘로 나타낸다? 라디안으로 나타낸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봐요. 최저희는 끊기 때문에 은근거리의 두 가지가 뭐한지는 흐리로 모아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가 나일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